중룡 또는 감정표현에서 적절함을 지키라는 의미인데요 자신의 마음속 원대한 뜻은 흔들리지 않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자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을 말했는데 이는 중룡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룡의 처음에서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감추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으며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중룡은 혼자 있을 때 삼가는 신독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룡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정성스러움과 성실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닫고 싶은 중룡에도 본문 33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제 1장 하늘이 명한 것 이를 성이라 부른다 성에 따르는 것 이를 도라 부른다 도를 닦는 것 이를 교라고 부른다 도라는 것은 삼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런 거로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바를 삼가고 그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감춰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으며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숨겨진 것보다도 잘 나타나는 것은 없고 작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 삼간다 희로애락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말하고 나타나서 모든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고 함은 천하에 도달하는 길이다 중과 화에 이르면 천지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고 만물이 육성된다 제 2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중용이나 소인은 중용에 반한다 군자의 중용은 군자로서 때에 알맞게 하고 소인의 중용은 소인답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제 3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은 참 지극한 것이구나 백성들 중 능이 오래 지키는 자가 드물겠구나 제 4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내가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도가 밝혀지지 않음을 내가 안다 어진 사람은 이를 지나치고 못난 사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사람이 마시고 먹지 않은 이 없으나 맛을 알 수 있는 이는 드물다 제 5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결코 행해지지 않을 것이로다 제 6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했고 가까운 말을 살피기 좋아하셨고 나쁜 점은 숨기시고 좋은 점을 드러내셨다 그 양극단을 잡으시고 그 중간을 백성에게 쓰셨으니 이것이 바로 순임금이 된 까닭이다 라고 하셨다 제 7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나 그물과 덫이나 함정 속으로 몰아넣어도 그것을 피할 줄 모른다 사람들은 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나 중룡을 택하여 한 달을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한다 제 8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사람 됨은 중룡을 택하고 한 가지 선을 얻으면 받들어 가슴에 꼭 지니어 그것을 잃지 않았다 제 9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국가도 고루 다스릴 수 있고 장록도 사양할 수 있고 하얗게 빛나는 칼날도 밟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룡은 능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제 10장 자로가 강함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남방의 강함인가 북방의 강함인가 아니면 너의 강함인가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한 짓에도 보복하지 않음은 남방의 강함이니 군자가 그렇게 산다 창검과 갑옷을 단정히 여미고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 것은 북방의 강함이니 강폭한 자가 이렇게 산다 그러므로 군자는 뜻을 맞춰 어울리되 흘러넘치지 아니하니 강하구나 꿋꿋하며 중심을 세워 기울어지지 아니하니 강하구나 꿋꿋하며 나라의 도가 있으면 그 절조를 변치 않으니 강하구나 꿋꿋하며 나라의 도가 없을 때에는 죽음에 이르더라도 변치 아니하니 강하구나 꿋꿋하며 제 11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숨겨져 있는 것을 찾고 괴이한 짓을 행한다면 후세에 기록될 것이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군자가 도를 쫓아 행하다가 중도에 패하고 마는데 나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여 세상을 숨어 알아주지도 않지만 후회하지 않으니 이는 오직 성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12장 군자의 도는 광대하면서도 숨겨져 있다 부부의 어리석음으로서도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면 비록 성인이라도 역시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 부부의 불초함을 가지고도 능히 행할 수 있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행할 수 없는 바가 있는 것이다 천지의 금에도 사람에게는 오히려 한이 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큰 것을 말하면 천하는 그것을 실을 수 없으며 작은 것을 말하면 천하는 그것을 쪼갤 수 없다 시경의 솔개는 하늘을 날고 고기는 못에서 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가 위아래로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발단이 생기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하늘과 땅을 살펴서 한다 제 13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니 사람이 도를 하면서 사람을 멀리한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 시경의 말하기를 도끼자루 베어라 도끼자루 베어라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도다 라고 하였다 도끼자루를 잡고서 도끼자루를 찍어내면서 눈을 흘려서 이를 바라보고 오히려 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다가 고쳐지면 그치는 것이다 충과 서는 도의 어긋남이 멀리 있지 않으니 나에게 베풀어짐을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군자의 도가 내신데 나는 아직 하나도 잘하지 못하였구나 자식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아버지 모시는 것을 잘하지 못했고 신하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임금 섬기기를 잘하지 못했으며 아우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형을 섬기기를 잘하지 못했고 벗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먼저 베풀어주는 것을 잘하지 못하였다 덕 베풀기를 행하여 말 베풀기를 삼가서 부족한 바가 있으면 감히 힘쓰지 아니함이 없으며 남음이 있으면 감히 다하지 않아서 말로서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행동으로서 말을 돌아보게 하니 군자가 어찌 부지런히 행하지 않겠는가 제 14장 군자는 그 자리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은 원하지 않는다 북위의 처하여서는 북위를 행하며 빈천의 처하여서는 빈천을 행하며 오랑캐의 처하여서는 오랑캐를 행하며 환란의 처에서는 환란을 행하는 것이니 군자는 들어가서 스스로 얻지 못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윗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아랫자리에 있어서는 윗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 구하지 않으면 곧 원망함이 없으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온하게 있으면서 명을 기다리지만 소위는 위험을 행하며 요행을 바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 속이는 군자와 비슷한 점이 있으니 전곡을 마치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하였다 제 15장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하는 것과 같다 시경의 말하기를 아내와 자식이 좋아하여 한마음됨이 거문고를 타는 듯하며 형과 아우가 한마음이 돼서 어울리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너의 집안을 화친케 하여 너의 아내와 자식들이 즐거우리라 했으니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안락하시겠다고 하셨다 제 16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귀신의 덕댐이 성하구나 이를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나 만물의 채가 되어 있어서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재개하여 깨끗하게 하며 옷을 차려입고 제사를 받들게 함으로써 그 귀신의 만족스러운 모습이 그 위에 있는 듯하고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 시경에 이르기를 신의 강림하심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싫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으니 대저 작은 것이라도 드러나게 되니 성실함이 가려질 수 없기가 이와 같은 것이다 제 17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이야말로 위대한 효자일 것이다 덕으로 성인이 되시니 존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시고 부유함은 세상을 다 가지셨다 종묘는 이를 제사 지내고 자손은 이를 보존하였다 그러므로 큰 덕은 반드시 그 주의를 얻고 반드시 그 녹을 얻으며 반드시 그 이름을 얻고 반드시 그 수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재질에 따라서 돈독하게 한다 그러므로 심겨진 것은 북돋아주고 기울어진 것은 엎어버린다 시경에 이르기를 아름답도다 즐거워하는 군자여 덕으로 하게 하심이 성대하구나 백성과 사이가 좋고 사람과도 사이가 좋으니 하늘에서 녹을 받았도다 보호하고 돕기를 명령하시고 하늘로부터 그것을 베푸시네 그러므로 큰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천명을 받는다 제 18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 없는 이는 바로 문왕이시다 왕계를 아버지로 하셨고 무왕을 아들로 하였으니 아버지는 만들었고 아들은 그것을 계승했다 무왕은 대왕과 왕계와 문왕의 사업을 이어서 한 번 군복을 차려입으시니 천하를 가지게 되었다 몸은 천하에 드러난 명성을 잃지 않으시어 종기로는 천자가 되시고 부유함은 세상을 다 가지셨다 종료는 이를 제사 지내고 자손들은 그것을 보존하였다 무왕이 만련해 명을 받으시니 주공이 문왕 무왕의 덕을 이루시어 대왕과 왕계를 왕으로 추전하셨고 위로는 조상들을 천자의 예로서 제사 지내셨다 이 예는 제후 대부 및 선비와 서민들에게도 통용되니 아버지가 대부이고 아들이 선비라면 대부로서 장례를 지내고 선비로서 제사 지내며 아버지가 선비이고 아들이 대부라면 선비로서 장례를 지내고 대부로서 제사 지낸다 1년상은 대부에게까지 통용되고 3년상은 천자에게까지 통용되나 부모의 장례는 귀천 없이 한 가지이다 제 19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왕과 주공이야말로 효에 막힘이 없으셨구나 대저효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잘 계승하여 사람의 사업을 잘 이어가는 것이다 봄가을로 그 조상의 묘를 수리하고 그 제기를 진열하여 그 의상을 펴놓고 그 때에 맞는 음식을 올린다 제 19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왕과 주공은 효도에 통달한 분이다 효도라는 것은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한 사람의 일을 잘 이룩하는 것이다 춘추론은 조상의 종묘를 수리하고 종기를 진열하며 의상을 갖추고 제철의 음식을 바친다 종묘의 예는 소목의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요 자기의 순서를 매기는 것은 귀천을 분별하기 위해서이며 일의 순서를 매기는 것은 어진이를 분별하기 위해서이다 려수에서 아랫사람을 윗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천한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연모는 나이의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이다 그 자리에 올라 그 예를 행하고 그 음악을 연주하고 그 높았던 바를 공경하고 그 친하던 바를 사랑하고 죽음을 섬기기를 삶을 섬기듯 하고 없는 사람 섬기기를 살아있는 사람 섬기듯 하는 것이 효에 지극합니다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예는 상제를 섬기기 위해서이고 종묘의 예는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이니 교사의 예와 최상의 뜻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림이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제 20장 애공이 정치를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방책에 있어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그러한 정치가 일어나고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그러한 정치는 그치게 됩니다 사람의 도는 정치에 민감하고 땅의 도는 나무에 민감하니 무릇 정치라는 것은 창포와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취하는 데는 몸으로서 하고 몸을 닦는 데는 도를 가지고 하며 도를 닦음에는 인으로서 한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니 친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크게 여기고 의라는 것은 마땅함이니 어진이를 높이는 것을 크게 여긴다 친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덜어내고 어진이를 높이는 것에 등급을 두는 것이 예가 탄생한 바이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 때문에 군자는 자신을 닦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을 닦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친족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친족을 섬김을 깊이 생각한다면 사람을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사람을 알려고 깊이 생각한다면 하늘을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천하에 막힘이 없는 도가 다섯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이른바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형제와 친구의 사김 이 다섯 가지는 천하에 막힘 없는 도이고 지우와 인과 용은 천하에 막힘 없는 덕이며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다 어떤 이는 나면서부터 그것을 알며 어떤 이는 배워서 그것을 알며 어떤 이는 곤란해서 그것을 알게 되나 그들이 그것을 알매 이르러서는 한 가지이다 어떤 이는 편하게 그것을 행하며 어떤 이는 이로울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행하며 어떤 이는 억지로 힘써서 그것을 행하나 그 공을 이룸에 이르러서는 한 가지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움을 좋아하는 것은 지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인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에 가깝다 이 세 가지를 알면 곧 자신을 닦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오 자신을 닦는 방법을 알게 되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곧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무릇 천하의 국가를 다스림에 아홉 가지 방법이 있다 말하기를 자신을 닦는 것 어진이를 높이는 것 친족을 친하게 여기는 것 대신을 존경하는 것 여러 신하들을 알아주는 것 서민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 모든 장인들을 위로하는 것 멀리서 온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제후들을 품는 것이다 자신을 닦으면 곧 도가 되고 어진이를 존경하면 의혹되지 않고 친족을 친하게 지내면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고 대신들을 공경하면 현혹되지 않고 여러 신하들을 알아주면 선비들의 보답하는 예가 무겁게 되고 서민을 자식으로 여기면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모든 장인들을 위로하면 재물의 쓰임이 넉넉해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면 사방에서 몸을 의탁하고 제후들을 품으면 천하가 그를 두려워한다 재개하고 깨끗이 하며 성대한 복장을 갖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닦는 것이고 중상모략을 버리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화를 천히 여기고 덕을 귀히 여기는 것은 어진이를 권장하는 것이고 그의 자리를 높이고 그의 녹봉을 무겁게 해서 그 좋아하고 싫어함을 같이 하는 것은 친족과 친하게 지내기를 권장하는 것이고 관이 번성해서 하급관리에게 맡기는 것은 대신을 권장하는 것이고 충호함과 신뢰로서 녹봉을 무겁게 하는 것은 선비를 권장하는 것이고 때를 맞춰 부리고 거두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은 백성들을 권장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찰하고 달마다 시험쳐서 쌀을 주고 이를 칭찬하는 것은 모든 장인들을 권장하는 것이고 가는 것을 보내고 오는 것을 맞이하며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멀리서 온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고 패한 나라를 일으켜주고 난을 평정하고 위기를 붙잡아주고 천자와 제후의 자리를 제때에 하며 보내는 것을 두텁게 하고 오는 것을 가볍게 함은 제후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아홉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이다 무릇 일은 미리 하면 세워지고 미리 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니 말이 먼저 정해져 있으면 헛디디지 않고 일이 먼저 정해져 있으면 곤란하지 않으며 행동이 먼저 정해져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도가 먼저 정해져 있으면 궁하게 되지 않는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윗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도가 있으니 친구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위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친구에게 신임을 얻는 데에도 도가 있으니 친족을 따르지 않으면 친구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친족을 따르는 데에도 도가 있으니 자신에게 돌이켜보아 정성스럽지 않으면 친족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을 정성스럽게 하는 데에도 도가 있으니 선에 박지 못하다면 자신에게 정성스럽지 않을 것이다 정성은 하늘의 도요 정성스러워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정성이 있는 자는 힘쓰지 않아도 적절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서 느긋하게 도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니 사람을 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정성스러운 자는 선을 선택해서 굳게 잡는 자다 널리 그것을 배우며 자세히 그것을 묻고 신중히 그것을 생각하며 명확히 그것을 분별하며 독실하게 그것을 행해야 한다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배워서 능해지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물어서 알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생각해서 얻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분별해서 밝히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행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행하여 독실해지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남이 한 번에서 능해하거든 자신은 백번을 해보고 남이 열 번에서 능해지거든 자신은 천번을 해야 한다 과감하게 이 도를 능히 해낸다면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명철해지고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강해지는 것이다 제 21장 정성으로부터 밝아지는 것은 일컬어서 본성이라 하고 밝음으로부터 정성스러워지는 것은 일컬어서 가르침이라 한다 정성스러우면 밝아질 것이고 밝아진다면 정성스러워질 것이다 제 22장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어야 그 본성을 다할 수 있게 된다 그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본성을 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사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사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3장 그 다음은 굽은 곳까지 이르는 것이다 굽음에도 정성은 있으니 정성스러워지면 곧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바뀐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만이 능히 바꿀 수 있다 제 24장 지극한 정성의 도로 앞일을 알 수 있다 국가가 흥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상서로움이 있고 국가가 망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요사스럽고 불길함이 있으니 화복이 장차 이르려 할 때 선함을 반드시 미리 알게 되고 선하지 않음을 반드시 미리 알게 된다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은 것이다 제 25장 정성은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이요 그 길은 스스로 길이 되는 것이다 정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끝과 처음이니 정성스럽지 못하면 사물은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정성스러움을 귀하게 여긴다 정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이룸은 인이요 사물을 이룸은 지인이 본성의 덕은 이 안팎의 돌을 합친 것이다 그러므로 수시로 사용해서 마땅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그치지 않으면 오래되고 오래되면 증명이 된다 증명이 되면 여유가 깊어지고 여유가 깊어지면 넓고 두터워지고 넓고 두터워지면 고상하고 현명해진다 넓고 두터움은 만물을 싣는 것이고 높고 밝음은 만물을 덮는 것이고 멀고 오랜 것은 만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넓고 두터움은 땅을 짝하고 높고 밝음은 하늘을 짝하고 멀고 오랜은 끝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는 보지 않아도 드러나며 움직이지 않아도 변하며 하려함이 없어도 이룬다 천지의 도는 한마디로 다할 수가 있으니 그 물건 되어짐이 두 가지가 아니니 만물을 생성시킴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천지의 도는 넓음이고 두터움이고 높음이고 밝음이고 멀음이고 오랜이다 지금 하늘은 빛남이 많아진 것이나 그 무궁함에 이르러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매달며 만물을 덮고 있고 지금 땅은 한줌 흙이 많아진 것이나 그 넓고 두터움에 이르러서는 화산을 실어도 무거워하지 않고 강과 바다를 가두고도 새지 않아서 만물을 싣고 있고 지금 사는 한주목 돌이 많아진 것이나 그 넓고 큼에 이르러서는 풀과 나무가 자라고 새와 짐승이 살며 숨겨진 보물이 나오고 있고 지금 물은 한국자물이 많아진 것이나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음에 이르러서는 큰 자라, 악어, 교룡, 용, 고기, 자라를 태어나게 하고 재활을 번식시키고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명은 심원하여 그침이 없나니 라고 했으니 하늘의 하늘이 되는 까닭을 말한 것이다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문항의 덕에 순이람이여 라고 했으니 문항의 문된 까닭은 순이람으로써 또한 그치지 않았던 것을 말한다 제 27장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요 만물을 양육하며 자라는 것이 하늘에까지 닿구나 유유히 크도다 예인은 삼백이고 위인은 삼천이로다 그 사람을 기다린 다음에야 행해진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그 지극한 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묻고 배우는 것을 길로 한다 넓고 큼에 이르러서도 정미함을 다하며 고상하고 현명한 것에 이루면서도 중용을 길로 여기고 옛것을 쌓아가면서도 새것을 알며 예를 높이는 것으로써 돈독하고 두터워진다 이 때문에 위에 자리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되어도 배반하지 않는다 나라의 도가 있으면 언론이 일어나기에 충분하고 나라의 도가 없으면 침묵이 용납되기에 충분하니 시경에 이미 현명하고 또한 슬기롭기에 그 몸을 보존하는구나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쓰이는 것을 좋아하며 천박하면서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여 오늘의 세상에 살면서도 옛날의 도로 돌아가려는 이런 사람은 재앙이 그 몸에 미치게 되리라고 하셨다 천자가 아니면 예를 논의하지 못하고 법도를 제정하지 않으며 문자를 생각해내지 않는다 지금 천하의 수례는 궤적을 갖게 하고 글은 문자를 갖게 하며 행동은 윤리를 갖게 하나 비록 그 위치에 있더라도 진실로 그러한 덕이 없다면 감히 예의와 음악을 만들지 않으며 비록 그러한 덕이 있더라도 진실로 그러한 위치에 없다면 또한 감히 예약을 만들지 못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라 예를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로서는 증명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내가 은나라 예를 배웠으나 송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주나라 예를 배웠고 오늘날 그것을 쓰고 있으니 나는 주나라를 따르련다 라고 하셨다 제 29장 천하를 다스림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위시대의 것은 비록 훌륭하다고 해도 증거할 데가 없으니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아래시대의 것은 비록 훌륭하다고 해도 우러러보지 않으니 우러러보지 않아서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의 돈은 그것을 자신의 근본을 두어서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그것을 세 명의 왕에게서 살펴보아도 틀린 것이 없으며 그것을 천지에 세워놓아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으며 여러 세월에 걸쳐 성인을 기다렸어도 미혹되지 않으니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음은 하늘을 아는 것이고 여러 세월에 걸쳐 성인을 기다렸어도 미혹되지 않음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가 움직이면 세상이 천하의 도로 여기고 행하면 세상이 천자의 법이라 여기며 말하면 세상이 천하의 준칙으로 여긴다 멀리 있으면 그리워하고 가까이 있어도 실증내지 않는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쪽에서도 미워하는 자 없고 이 편에서도 싫어하는 자가 없다 밤낮으로 원해서 길이 영예로움을 이루었구나 라고 했으니 군자가 이와 같이 아니하고서 일찍이 천하의 영예를 누린 자는 아직 없었느니라 공작께서는 요인금과 순인금을 조상으로 기술하고 문왕과 무왕을 본받았으며 위로는 천실을 법으로 삼고 아래로는 물과 흙의 이치를 조찼다 비유하자면 하늘과 땅이 받아서 실어주지 않음이 없고 덮어서 감싸주지 않는 것이 없음과 같다 비유하자면 사계절이 번갈아 행해지고 해와 달이 교대로 비춰진과 같다 만물은 함께 자라도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도는 함께 행하여도 서로 그릇되지 않는다 작은 덕은 시내처럼 흐르고 큰 덕은 두텁게 감화시키니 이것이야말로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 제 31장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어야 총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울 수 있어서 임함이 있을 수 있고 너그럽고 넉넉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받아들임이 있을 수 있고 밝혀내고 힘세며 강직하고 의연하여서 잡아내미 있을 수 있고 안정하고 장중하며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하여 공경함이 있을 수 있고 조리가 있고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분별이 있기에 족하다 두루 넓고 심원한 근원이 있어야 때에 알맞게 나타난다 두루 넓음은 하늘과 같고 심원한 근원은 연못과 같다 나타남에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는 이 없고 말함에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가 없고 행함에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래서 명성이 중국에 넘쳐 흘러서 오랑케에까지 베풀어지게 된다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과 인력이 통하는 곳과 하늘에 덮여 있는 곳과 땅 위에 실려 있는 곳과 일월이 비치는 곳과 서류와 이슬이 내리는 곳에 무릇 혈기가 있는 자들은 높이고 친애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런 거로 이르기를 하늘에 짝한다고 한 것이다 제 32장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어야 천하의 큰 도리를 경륜할 수 있어서 천하의 큰 근본을 세우고 천지의 화유고라니 어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바가 있겠는가 간절하도다 그 인이여 깊고 깊구나 그 연못이여 넓고 넓도다 그 하늘이여 진실로 총명하여서 성스러운 지혜가 하늘의 덕에 도달한 자가 아니고서야 그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제 33장 시경에 이르기를 비단옷을 입고도 혹곧옷을 더하였다 했으니 그 화려함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어두운 듯하면서도 날로 빛나고 소인의 도는 분명한 듯하면서도 날로 없어진다 군자의 도는 담담하되 질리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화려하며 온화하면서 도리가 있다 먼 것은 가까운 것에서부터 함을 알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며 작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알면 가히 함께 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잠기어 비록 보이지 않을 것이나 또한 크고 밝구나 라고 했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으로 반성하여도 병이 되지 않고 마음의 부끄러움이 없나니 군자에게 미칠 수 없는 바의 것은 바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내가 방에 있을 때를 살펴보아도 오히려 방구석에서도 부끄럽지 않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하며 말하지 않아도 믿는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아가서 신께 감화되어 말이 없으며 그때에는 아무도 다투는 이 없도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군자는 상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근면하고 노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돕기보다 더 두려워했다 시경에 드러나지 않아도 덕을 생각하니 여러 제후들이 본받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군자는 공경을 돈독하게 하여 천하가 평정된다 시경에 이르되 나는 밝은 덕을 품어서 얼굴빛으로 큰소리 내지 않는다고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리와 얼굴빛은 백성을 감화시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다 시경에 이르기를 덕은 가볍기가 깃털과 같다고 했으니 털에 오히려 도리가 있다 상천에 이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했으니 지극하도다 square steel 나 charged 천하시는 분을 쓰여 너무 좀 따뜻한 화분이 하나때 Е소다른 소리도 온다 날uel